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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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더욱 나아지며 정치가 올바로 서며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가지고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도 영광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사식을 받도록 기도 드려옵니다. 성장말씀 신념기 3장 22절을 말씀하십니다. 신념기 3장 22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다.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침이 너희를 위하여 사오시기라. 아멘 3장 22절을 말씀하십니다. 박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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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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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신명기 2장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희 조사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시도록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중소로의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배의 부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노래도 점점 더 빈한 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발효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실패의 전체를 말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데스 바리아 사건을 상위시킵니다. 뼈아픈 실패의 역사이죠.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내가 가데스 바리아에서 말을 했던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기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애국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것 같이 지금 이제 가난담을 정붙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상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장 31절에서 강렬하소 너희가 강렬하소 너희가 강렬하소니라 사랑이 자기의 나를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렬하기를 걸어온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모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사항에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굴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리이십니다. 전적인 건 해롭게 우레스 받았고 또 너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면 됩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엄마가 아들을 안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템터 칠 자리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템터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장서셔서 초래국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 앞장서셔서 모든 것을 써주셨다. 이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을 정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가셔서 가난 땅을 정보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모세가 말하는 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라고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실 텐데 그들은 거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내 풍기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실패의 일로 바라봤습니다. 그 폭신의 결과 그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않고 20세 이상 모두가 사시는 동안 강약에서 방황하는 그런 폭풍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약에서 방황하는 동안에도 철저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강약의 도달임을 하려고 내 하나님 여호가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버린 기간이라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대성들을 그 폭신한 그 이스라엘 대성들을 40년 동안 속적으로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기할 때까지 키우셔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야를 이제 강야를 지나서 마지막에 요단 동편에 가서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십시오. 아무리한 시혼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산한 복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복할 때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네 하나님은 넘기시니까 승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강야동편의 민족들도 약한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힘이 세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5절에 보니까 바산한 복은 특별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한 것이고 그 외에 성벽 없는 보이시이 많습니다. 성벽이 아주 큰 틈한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산한 복은 특별히 얼마나 굉장한 그런 도인이고 힘이 있는지 침대가 철침대고 그런데 그게 4미터가 넘어요. 4미터가 넘는 철침대를 사는 그런 사람 우리가 굉장히 강하고 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강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시니까 이겼다. 이것을 이제 모세는 발수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적들이 아무리 강한 의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다시 강한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강한 요단평편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로우멘과과 땅을 나서 반지파에게 너희들은 먼저 땅을 차지했다고 안주하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앞서서 가야 한다. 신명의 상담 시판자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너희를 하나님 요약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워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선 몸이 되어 건너는 우리의 미자일의 기업이 있습니다. 미자일 교회에 대해서 막장스러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운한 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미래자일 교회들 가운데서 두 교회가 1,300만원씩을 내서 미래자일 교회에 지원하면서 한 교회에 100만원씩 돌아가도 두 번, 미래에 두 번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정말 훈훈한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이 또 상회비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노예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여작한 교회들에 지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구문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먼저 차지한 그 동편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동참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의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요소에게 영이나 여의들을 너희의 하나인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존으로 보았더니야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지 그 여단 동편의 왕들을 다 이기게 해주신 것들을 너희들이 목적한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내가 승리를 주겠다 모든 나라에 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의 3장 22절에 쓰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이하여 싸우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이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볼게요. Do not be afraid of them the Lord you have himself will fight for you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이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하여 싸우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친히 중소에 속한 교회를 이하여 친히 내가 싸우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드린다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앞대로 이 말씀을 적으러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이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하여 싸우시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 하러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난을 차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어지고 가정에 천국이 이어지고 또 직장에도 천국이 이어지고 교회적으로도 천국이 이어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민족적으로도 정말 복된 민족이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보금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배부른 시절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고 교회 잡고 오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정말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차도 성격이 풀렸다는 법을 이제 막 재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진국이 그랬습니다. 아 뭐 재정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법이 재정되었고 그런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좀 어려웠고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해 내가 친히 싸우고 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다시 부흥이 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넷플릭스의 지저스 레보루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척성이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히프 문화를 평생했어요. 그래서 발팡질파하는 그 아이들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성들이 반대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프 문화를 찌들어서 마약에 대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듣고 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놀랍게 놀랍게 교회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천개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다시 부흥의 불길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요해도 영적 갈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난만 바라보면 실망과 자세력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압수하시고 힘들 때는 우리를 안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펜프 칠찬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서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조그만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제가 이제 분당으로 왔을 때 기존에 있던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런 데서 사실은 개척이나 마치지 않습니다. 전세를 처음에는 둘 것 같았는데 전세를 가지고 쌓게 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셨으면 우리는 이제 있을 때가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분당 안에 그런 쪽에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능골이란 곳으로 보라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옮겨가는데 거기서 집이 오셔서 교회 교육관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쫓겨라 그러셨어요. 거기 쫓겨주기는 뭐 무조건 다가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쫓겨졌어요. 그리고는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큰 땅은 아니지만 땅을 사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는군요. 제가 또 딱 분해가지고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하셨어도 그렇게 이제 땅을 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좋으신 분이 있어요. 땅을 사서 그렇게 이제 조그마치만 집을 계단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매월에 한 명씩은 세례를 주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웃음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에 대해서 꼬지도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사가도 잘 아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명씩은 세례를 주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명씩은 다 놔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세례를 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기에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싶다. 그러니 겁내지 마요. 우리는 가난을 차지할 것이다. 반드시 천국을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구원 될 것이다. 우리 청소로의 교회를 또 구원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정말 힘든 시절에 누가 이런 것만 밀어주면 금방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때 이제 교회가 교회를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이 혼자 이렇게 일어서 나는 참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먼저 구원한 교회들에 앞장서서 미래자립교회를 돕고 있으니 반드시 모든 교회가 구원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절에 때도 미래자립교회 중에 한 분이 사택을 검수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그렇게 하니까 시찰자님 감청에 교회가 우리 시찰에 의해서 우리의 신사 그리고 시찰에 의해서 절반을 가지고 주고 그리고 시찰자님 교회에서 나머지 그동안 다 대결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힘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 사랑은 안 돼 두 번째 거짓말 전도는 안 돼 세 번째 거짓말 구원은 끝났습니다. 성령으로 안 하면 그 말들은 사실은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서가리 사장 6절 7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게 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게 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가 무엇이냐 내가 성파을 앞에서 형지가 됩니다. 어떤 의견을 낳는 것도 우리 중소년의 목사님과 장훈님 앞에서 형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게 하십니다. 가난을 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가난을 정복하실 때 실제로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사 10장 42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와가 이 모든 나무들과 그들의 땅을 반번에 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 대신 싸워주셨다. 앞장서서 싸워주셨다. 그래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을 정신국의 하나님께서 신하시대에 침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싸우신으로 죄와 죽음과 마비를 완전히 이기고 완벽하게 성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워주신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성리를 경험하게 구워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리하신 예수의 이동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어떤 한정도 돌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의 역사는 멀리 던져버리고 안된다고 했던 말들을 해결하고 이제 성리의 발토록을 옮깁시다. 우리를 위해 이미 성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신 예수의 이동을 의지하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큰 성리를 경험하는 우리 중소로의 모든 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중소로의 목사님 장론들이 서로 도움으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데서 목표로 하므로 놀라운 구형을 경험하고 다른 도회의 본인은 중소로의 교회와 노회의 우리의 백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도 성리를 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말에게 속지 않다 하여 주옵소서 안된다 하므로 말하지 않다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다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량을 의지하여 주님이 앞서 싸우신 것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소로의 교회들마다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 이제 성사대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봉병위원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병위원들 봉병위원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봉병위원들 봉병위원을 나와주시고 우리 잔함 229장 잔함 1절 2절 말씀 잔함 229장 잔함 229장 잔함 229장 이 성대 뿐이지 주님의 복일세 그가 지적한 우리의 고물을 인하므로 그가 사랑하는 우리의 제약을 인하므로 그가 진대를 받아도 우리가 평화를 늘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마음을 얻었다 그볼마한 도구적 성인인 이의 연락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재료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진병을 다 담당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사님 참가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빛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우리를 위하여 몸에 상처가 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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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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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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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bipolar 박성미 서윤수 김충구 성명규 이아벨 김대중 김성규 이방식 KeMusik 배태진 전동규 김연길 채성열 김도연 김완국자. 노재경 정승원 영리교 김대만 권진아 임영도 박재규 성교사입니다. 한준수 김관철 안성열 이성우 경규환 도원석 심영택 황규만 전영호 장현식 송영호 하차봉 윤상호 김성은 이충규 김혜유 최규환 박성희 황종성 김영진 김원구 이경호 박동희 박용수 조문수 성명환 김성철 예수 이종위 박준영 이순중 문수목 박필태 이혁경 고윤재 문수헌 이재석 신부영 군모 이주환 전동국사 이구일 김추성 고홍석 정정환 괴료한 최성진 강원희 박덕실 김민성 박영광 한정원 무인목사 이창혁 주정호 황동일 정광호 황동호 도영만 김영재 김재우 장현철 신주범 태그흥 천세영 김창 이종계 가연민 신명석 이성철 정동호 김성민 이영만 김봉수 이영권 최우주 김대섭 신종결 최윤범 원여윤 김봉수 김정주 민재성 이병진 김병국 윤영기 김선호 장호영 이성호 황규현 김조은 신추벅 조경영 신홍식 이혜리아 김성현 김대원 이우석 김충열 황태주 유학목사 김연한 최영 김창환 김신영 김성준 한상회 김시혜원 이종민 김진란 이상원 고영철 윤상호 노진영 장호회원입니다. 양성찬 서동무 인정철 나이쥬 이정희 김정민 김수재 김영식 이경원 김도영 윤기호 이우석 병무궁 최문석 박수규 김영민 김현수 신한철 진승현 하상선 이영선 황승경 김성덕 전중영 위귤환 신공식 박달주 김성수 최은한 광종길 유영주 박정일 나경선 임종태 주영진 이재준 이수희 김성현 김남석 조방구 최정철 이인수 대광열 강원주 양홍범 송영준 김정수 이영상 금병호 전기홍 양진석 홍경훈 김재현 김병철 이광희 최정연 이성권 네 예 네 예 예 네 박종세, 이만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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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인물력은 임시 채용을 받으면 어디에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동이인상으로 그 책처럼. 네, 네, 제 책으로 있습니다. 다 하시면 일하시고 아니면 안 되요. 네, 잘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장은 휘장군배입니다. 휘장군배는 명찰로 대신하는 거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위장. 홍보위 출석 가령위원 장용위원 홍보위 박형욱 목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욱 목사님. 네, 나와서 감사합니다. 여기 성서교회 국목사님이십니까 여기에 뭐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박형욱 목사님. 일단 출석관리위원 박정혁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통은 출석관리위원 뭐 별로 이렇게 세워보려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좀 밖으로 일거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위장. 허니문섭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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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미 보셨으니까 좀 경쟁이거나 아니면 추가된 거 유입물대로 받고 추가된 것만 학교 동의합니다. 유입물대로 받고 추가된 것만 보고하자는 동의 가을시면 위약시관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초과 후의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해결교회 당회장 김동원씨가 청원한 홍준호씨의 강조사인어 청원군은 신학부로 2번 신민교회 당회장 박세영씨가 청원한 국대준비위원회의 구성 토론이하는 정치부로 3. 신가평교회 당회장 이영원씨가 청원한 장로임명 증원 허락 청원사랑 정치부로 4. 자원교회 목사 김원씨가 보호한 조직교회 설립보호의권 5. 태계원교회 당회장 김동원씨가 보호한 장로임비 보호의권 장로임명숙 6. 태계원교회 당회장 김동원씨가 보호한 강예조직 보호의권 1. 이상입니다. 안전보호 허리무소 안전보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어디로 보내는 걸 얘기를 하셔야죠. 어디로 어디로? 네. 그래야 봤지. 정치부로 많이 오는 건데 거기에 또 1. 3. 5. 그럼 경영에서 안전보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케이온터의 남의 장인 동아 씨가 보고한 장모 장위보호의 건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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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식으로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도리무소 안전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리무소 안전보고 도리무소 안전보고 도리무소 안전보고 석이 다음은 석이 4.55입니다. 석이 4.55입니다. 석이 4.55 접수문서 이명수문서 전동위공사 중서 유인물내로 받고 추가된 것만 학교로 동의합니다. 유인물내로 받고 추가된 것만 보고하는 동의 있습니다. 재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하시고 다음은 안쪽으로 해주세요. 이제 추가 산업보호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문서 2024년 9월 25일 주승호 강조사 이명수문서 반려의 건 동서로의 소신처럼 2024년 10월 4일 서주석 목사 이명수목숙 정지서 유지네트로의 발송론서 1.2024년 9월 25일 상해비 납부의 건 각지교회 2.2024년 9월 25일 iedziedz증명서 이상봉호 목사 차량대차 3.2024년 9월 25일 재직증명서 이상봉호 목사 차량대차 4.2024년 9월 25일 대표자증명서 이영재 목사 은행 5번 2024년 9월 25일 재직증명서 이영재 목사 은행 6번 2024년 10월 8일 서북증명서 매환 목사 교회 7번 2024년 10월 8일 진인증명서 안영동 목사 차량 통일 이상입니다. 서비스 상목호 SECRETANS 3위 불안 imagin 쓰고 아예 아 자들 torn minim 시도 의자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하세요. 감사의 전달. 성덕교회에서 노예 장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감사 마음으로 감사의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전달은 우리 약사로 허락입니다. 예 허락입니다. 박용환 목사님. 감사의 성덕교회. 기교회에서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어 중소로의 제60대 정기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자 마칠 수 있도록 성덕교회의 성덕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요.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종배 이동원 끝을 이태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4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의 성덕교회의 성덕교회 노예 장 박세영 목사 정대 이동 정대 이동 해를 주실 때 마지막 끝구 중에 총대 이동이라고 했는데 총대 이동이 아닙니다. 노회 지금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바로 방에 소개하고 식사를 할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가 준비됐나요? 의장은 정무 방역 소개. 그러면 또 할 것들을 서실로 하시고 총대보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해도 되지 않나요? 총대보고 준비했습니다. 경기선 국장님. 직중지 하셔가지고. 의장, 의장, 고시부보고 하겠습니다. 고시부보고. 고시부 보고서 수신 중소원 회장 3조 노회석이 아래와 같이 보고 방문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시 합격자 명단, 목사 고시자 박상호와 함께, 김홍준 동무교회, 이정호 국수종원교회, 최공원 충청교회, 기상사령, 장로 고시자 신빈강 남산교회, 조만희 산정교회, 장민호 산정교회, 이정호 산정교회, 양청주 남양주 소명교회, 이상철 남양주 소명교회, 이혜영 본남교회, 한정용 본남교회, 이은주 본남교회, 함한식 돌달교회, 서강석 돌달교회, 장한주 돌달교회, 양상모 청평교회, 경주판 청평교회, 정경영 청평교회, 김관식 청평교회, 이상 16명, 목회자, 고고생 고시자 박성우, 동대문 중학교회, 김관식 중고교회, 이상 2명, 주 2020년 10월 15일, 고고자 부장, 당냉 목사, 서기 이면수 목사입니다. 이상 보고합니다. 집 떨어진 사람 없어요? 불합격자는 없습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고시 보고를 위치하겠습니다. 오늘 임직식은 어떻게 하실까요? 동의합니다. 그대로 동의했습니다. 개척이 있습니다. 가하시면 제가 시원님을 안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발리위원회 조직 때문에 자문위원들은 잠깐 모여서 그 의논을 좀 해 주시면 됩니다. 3년도 좀 더 정의를 이렇게 자문위원들은 모여서 그 의논을 준비해 주십시오. 목사님 셋을 당냉만큼 졸업해 주십시오. 당냉만큼 졸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아, 그거는 이제 자문위원님 모여서 다음에... 또 다른 부서 하실 부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깡고 보고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무리하고 십사하면... 다음은 무리하고 십사할까요? 잠시 한 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비구 위 박장구는 본당 뒤편에 보시면 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공연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대공과 마치면 점심 식사는 한층 아래에 내려가시면 지하 3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도 끝에 복도 끝에 저체 편에 맥수구라이 보게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노예인 형님들, 원로공사님, 원로장장님, 증명, 부모회장 계신 부모님께서는 저녁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다가가실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3층에 올라가시면 다가가실 수 있고 여러 페이크를 지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국뽕 원두를 구입해서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석교회 70년사 발간된 책자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안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1시부터 1시 20분까지 3비분모님 하시고 그러면 1시 20분까지 3비분모님 하시고 1시 20분까지 3비분모님 하시고 그러면 12시 40분부터 1시까지 3비분모님 하시고 1시 20분까지 3비분모님 하시고 1단계의 모임은 1시 20분까지 3비분모님 하시고 다음은 추가 전원으로 드릴게요. 월론 목사님 모임이 12시 30분에 4층 rid one by two by two by two by two by two by two by three.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선수교회 원래 목사가 누구신가요? 같이 나오셔서 그렇게 인사를 해야지. 내 세관계획 저도 우는데 세관계획 가면 제가 가만 안 나갑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조금 선수교회뿐만 아니라 원래 목사님 모심스도 애들아는 그렇게 하세요. 네, 잘 못했습니다. 큰소리 잘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 제일 가까이 계신 박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식사하기도 하시고 마침기도 하시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0회 중소별로 정의회를 성소교회를 마치게 하시고 더 식사할 수 있는 기한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준비한 모든 성님들 교회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함께 남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베개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영도하는 길에 따라오고 감사합니다. 아멘